미치 오빠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저도 눈 깜짝할 때 당한 거기 때문에 아 빨리 자리를 떴어야 됐어요 클래스 지켜볼까 지켜볼까 콕콕콕 안녕 이번 의상 컨셉은 노력이지 신발만 빨간색이라고 오랜만에 빨간색깔 신었어 보통 요즘 제 몸에서 빨간색깔 잘 나오잖아요 옛날에 할 때 빨간색깔로 내려면 날렸을게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달로 돌아왔다 또 엄청 확대하시네 어떻게 알았지 난 렌즈는 봐도 안다고 뭘 가르쳐게 내 인중? 어? 인중? 네 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국이가 카메라 한 번 보고 뽀뽀하지 내 인중 음 막rir 즐기고 슬픈 클래스 이 아 아 아 아 아